현대차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이번 주 연이어 공장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 상황이 올 연말까지 최소 계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파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만 TSMC 같은 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데 여기도 갑작은 정전사고가 있었고요. 차량용 반도체 문제 점점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여유가 있다고 봤던 국내 자동차 공장들도 현재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성주영 기자 취재해 보셨죠?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아 보였던 자동차 업계인데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우울한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완성차 업체 대표 선수인 현대차의 경우 울산 공장에 이어서 아산 공장의 휴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울산 1공장 가동이 멈췄었고요. 12일과 13일에는 아산 공장이 휴업을 했었는데요. 아산 공장은 재개가 됐다가 다시 오늘과 내일 공장을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울산 공장 같은 경우는 코나와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산 공장은 인기 차종인 그랜저와 소나타를 생산하고 있어 왔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 공장이 지난 8일과 9일 휴업을 했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라서 이 같은 단기 휴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지금 완성차 업체 현대차와 기아의 휴업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 아산 공장이 오늘과 내일 문을 닫으면서 모비스의 아산 공장도 오늘과 내일 같이 연동해서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완성차 3사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데요. 한국 GM의 경우는 이미 지난 2월부터 공장의 가동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부평 1공장과 부평 2공장 모두 가동을 중단합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지난 8일에서 16일까지 평택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습니다. 사실 쌍용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급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회사의 경영난이거든요. 지난주에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그러면서 2009년 이후 12년 만에 또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자 협력사들이 쌍용차한테 납품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쌍용차가 생산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번 주 일단 5일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산을 중단한다는 공시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르노삼성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 부족의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동차 판매가 부진해서 자체가 부진해서 그래서 반도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완성차 5개 사 중 유일하게 작년 임단협 협상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감산 논의를 놓고도 노사 간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재가 계속 더해진다 이렇게 양상이 보여지는데요. 이 완산차 공장이 가동을 멈춘다면 그에 또 공급하고 있는 부품업체들도 영향이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품업체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에서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안 그래도 완성차 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대비해서 한국GM이나 르노삼성, 쌍용차에 조금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까지 겹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계에 큰 위기가 닥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성차의 생산 물량이 줄게 되면 당연히 부품업계의 실적도 타격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미래차에 대한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자동차 부품산업진흥재단 오원석 이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전장 부품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반도체 수급 문제는 미래차 성장에 걸린돌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 업계에 많은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부품업계, 대표적인 부품사죠. 만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최근 들어서 하향 조정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1월만 해도 1분기 컨센서스가 매출 1.5조 원, 영업이익은 730억 원이 예상이 됐었는데 현재 조정된 걸 보니까 매출이 한 1조 4,500억 원, 영업이익은 634억 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미국 한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북미에서 또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 미국 한파의 영향에다가 차량용 반도체 물량 감소까지 이중고를 겪으면서 특히나 더 실적에 타격이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OEM 영향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현대모비스는 컨센서스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자동차 관련 주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지도 좀 신경해 주시죠. 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일단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생산 중단 우려는 계속해서 아마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그룹을 봤을 때 일단은 판매량을 감안했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수급 그리고 부품 재고가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가동 중단이 최소화하고 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최근에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공급을 그래도 그나마 유지할 수만 있다면 가격 인상 전략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문수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부품 사는 물량에 민감한 반면 완성차 업체는 가격 인상 효과가 바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완성차 중심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반도체 수급 불안 이슈는 업종 전반의 밸류에이션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현 주가에서는 부정적 이슈보다는 긍정적 이슈의 주가 회복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같은 경우가 부정적 환경에서 조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수요 환경이 좀 기대 이상이다. 이런 부분들이 후에 가격 인상으로 반영될 경우에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